공병호 검사자들은 자신들이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 선택의 앞으로 어떤 후환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임 신문 검사장들의 행보입니다 우선 수사팀이 제기하고 있는 3건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난해부터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왔던 신문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검사 고형고는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을 위해서 허위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죄목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권에 대해서 결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깔아 뭉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수사팀이 해체가 되면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신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판단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 행사육부 부장검사 이정섭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인 백원우를 기소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임 고기영 검사장은 기록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로 들어서 기소를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1월 16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그런 회의에서 조국을 무혐의 처리하자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사실이 또 한 가지 알려졌습니다 심재철 반부패 부장은 대검 부장 검사장급 회의를 개최해서 조국 전 장관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대검 부장들은 모두 1월 8일 날 인사에서 전원 새로 교체된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함께 모이면 기소를 주장하는 사람은 검찰총장 한 사람뿐일 것이고 나머지는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의 조국 무혐의 조국 무기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것으로 자신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결국 청와대가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해서 핵심 요지의 박은 세 사람이 정권 수사를 방해하는 또 조국 구하기 위해서 아주 충실한 역할을 다할 것으로 또 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인사 대학살은 그 의도가 무엇인가가 너무나 맹백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강욱 비서관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사람은 바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그런 조국과 친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아마도 제자와 스승관계였고 조국의 주선으로 청와대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혐의는 조국의 공소장을 통해서 이미 널리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은 2017년도에 변호사 시절에 당시의 현직 민정수석인 조국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하나 정도 써달라 이 부분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허위 확인서 발급은 상세한 물증과 진술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최강욱 비서관의 검찰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범죄가 혐의가 맹백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수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명분 저런 명분으로 따라서 수사팀은 1월 8일 날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대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최 비서관은 소환 없이도 확보한 물증과 진술만으로도 업무방해 및 청탁검지법 위반 혐의에 기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허락을 해달라 이런 내용을 검찰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최강욱 씨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안을 계속 미루면서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 학살을 시키는 것은 최강욱 비서관에서도 아주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인사를 완전히 통해 가지고 기존 인물들 수사팀을 해체를 할 때 본인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개 방향입니다 1월 23일 날 추미애 장관에 의한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서 기소를 주장하는 수사팀은 거의 해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은 1월 23일 수사팀을 해체한 이후에 추미애 장관과 신임 친문 검사장들이 합동 작전을 통해서 결국은 지난해부터 검찰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3대 의혹 사건 신문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쪽으로 아마 나아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건을 뒤덮는 그런 정권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탄성이 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강공책을 구사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전국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고 또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서 신문 신임 검사장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4.15 총선 결과가 여건이 원하는 대로 나오게 되면 모든 사건들은 다 덮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미 검찰은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직지의 개편안을 통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영역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동시에 총장이 직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수수사단도 이미 법무부 장관 사전 내략으로 무기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견제 기능을 처절할 정도로 와해시기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상당 기간 동안 권력의 독주를 목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